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명절인 탓에 지역 정치권의 민심 잡기와 얼굴 알리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도심 곳곳에는 현수막 정치가 시작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추석에도 정치권의 민심 불길은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명절과 맞물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당들의 분담과 뇌홍, 정권교체 등 굵직한 정치사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방문과 주민 면담 등 정치인들의 대면 접촉도 예전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입후보 예정자들의 애정 공세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달리 정치적 성과와 높은 인지도가 없는 터라 명절을 통한 얼굴 알리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수에서만 200여 개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벌써부터 당내 경선 분위기가 뛰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당국의 단속 활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틈타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자칫 혼탁선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명절 인사가 포함된 현수막은 허용이 되지만 공약 등 선거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전후로 이뤄진 명절 기간 단속에서 적지 않은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의례적인 현수막 개시가 가능해 지속적인 단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감화된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대관계가 끈끈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 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당국은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